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부산 4.3구 한국가요작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수 김영환입니다. 다음은 제 타이틀곡 인생 뭐 있나요? 불러드리겠습니다.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원숭이 불러드리겠습니다. 우월을 찾고 있나요? 이리 이리 자리 헤매려 눈물을 벌써리면서 눈물을 기다리세요 그의 영국 인생은 왕관을 찾아야겠느냐 신의 우주가 안 나겠느냐 인생은 왕관을 찾아야겠느냐 인생은 왕관을 찾아야겠느냐 인생은 왕관을 찾아야겠느냐 올해 painters는 왕관을 찾아야겠느냐 우월을 찾고 있나요? 이승관연군 이 희철이 헹비면 눈물이 글썩이나 웃어 눈물이 희망하리라 그때여 인생은 그분이 닮았다 이 희철이 가라 우리에게 범사되어 시간 속에 눈물이 희망하리라 이 희철이 뭐 있나요 한 장술로 너너리 한 장술로 너너리 감사합니다